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도 너희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길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저서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지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을 받고 그 노정을 따라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광야에서 절대로 가난을 알 수 없듯이 샘플만 잠깐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진짜 부름을 받은 그 대가가 그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얻을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절대 상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가난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샘플을 보았습니다 그 보면서도 그들이 마음에서 그 땅을 멸시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증거를 듣습니다 골로세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고 그 길을 소망하며 그러면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서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 실제로 있는 실상을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믿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스 11장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정까지도 민수교에 보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노정이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스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3절 여기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 다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정가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게 하늘의 약속인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정가하였으니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정가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곳이 광야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통과하는 것이고 실제 머무려야 될 그 사람이 반드시 그어야 될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이고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정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걸 정거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본양이 있다는 것에 정거가 되는 거예요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양이 있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 정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저렇게 보니까 진짜 본양이 있구나 그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저희가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허상이고 신기루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기루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하늘에 실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할성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그할만한 실제로 실수 있는 그 실제의 성이 되는 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도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